왜 한라신협이에요? 사람들은 왜 한라신협이냐고 묻습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사회의 모진 풍파를 맞을 때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일들이 발목을 잡을 때마다, 힘없이 휘청이곤 했던 지난 시간. 하지만 힘이 들 때마다 나를 지켜주는 한라신협이 있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라신협이라고 대답합니다. 1970년부터 제주도민의 동반자로 함께해온 한라신협. 출자금 3,600원으로 시작해 자산 4,800억 대형조합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자산이 정체되며 조합은 제자리 걸음을 걷게 됩니다. 2006년에는 총자산 356억 원, 연체율 11.08%, 단기 순 손실 2억 8천만 원이 발생하며, 결국 재무상태 개선 권고 조합이 됩니다. 하지만 2006년 강정신 이사장님이 취임하며 조합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기를 발판으로 삼아 그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준비기에 들어서며, 연북로 지점을 개점하고 자산 5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한라신협의 도약기로, 아라지점을 개점하고 조합자산은 1,500억 원까지 증가합니다. 또 신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경영평가에서 2008년, 2009년, 2011년, 2015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라신협의 노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라신협은 본격적인 성장기에 들어섭니다. 2015년 전국 910개 신협 중 종합경영평가 1위, 3월 9일 수요일 조선일보 경제일면 기사화 및 삼아지점 개점, 2017년 사업평가 전국대상 수상, 그리고 2018년 10월 자산 4,800억 원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신협운동 정신을 본받아 조합원을 위해, 지역사회를 위해 올고지 나아가는 한라신협. 한라신협의 각종 금융서비스부터 사회공헌활동, 조합원을 위한 든든한 혜택까지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금융서비스입니다. 금융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한라신협의 비과세 혜택은 예적금 3천만 원까지, 출자금 1천만 원까지 높은 수익성을 보장합니다. 이외에도 맞춤형 대출과 위험을 대비하고, 재정 설계를 도와주는 공제,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전자금융서비스까지, 조합원들을 위한 편리하고 알찬 서비스로 최고의 혜택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회공헌활동입니다. 한라신협은 지역사회와 함께 발맞춰 나아가고 있는데요. 한라신협 장학금으로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신협사회공헌재단과 지역사회단체에 온기를 전합니다. 소외계층 물품기부, 봉사활동까지,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나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원과 함께하는 홍보봉사위원회 활동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분기별 한방진료 및 무료급식, 환경정화활동, 난방용품기부, 빨래방 설치,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협동경제멘토링 등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나눔의 손길을 꾸준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합원을 위한 든든한 혜택입니다. 한라신협이 10년 사이 부실신협에서 1등신협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조합원들의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1970년부터 지금까지 한라신협과 조합원은 가족이자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하고 있는데요. 한라신협의 가족이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출자배당, 경조사를 함께하는 조합원 상조규약이 있습니다. 조합원을 위한 참조합원 초청조합설명회 등 문화행사 개최 등으로 서로 간의 신뢰를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을 위한 복리후생도 빠질 수 없는데요. 우선 아이부터 엄마, 아빠까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문화센터는 놀이음악, 미술, 논술, 캘리그라피, 요가 등 다양한 수업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실내 골프연습장 혜택 제공, 골프 동호회 활동으로 건강한 생활과 친목 도모도 함께할 수 있고요. 3화 지점 병의원과의 업무 협약으로 한라신협 체크카드 결제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라신협의 조합원 중심 경영철학은 직원들의 친절한 서비스 정신에서 시작됩니다. 성과지향적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직원들에게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와 각종 교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키워 조합원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라신협은 자산 1조원 달성 및 대한민국 대표 신협을 목표로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나눔과 소통 정신을 바탕으로 서민 금융기능 강화 및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라신협 제17대 이사장 김명옥입니다. 1970년 설립된 한라신협은 지형이 조합원과 상생발전의 가치를 추구하며 건전한 경영과 안정적인 재무구조 구축을 바탕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2018년 현재 자산 4,700억 원 조합원 1만 6천여 명의 제주도 대표 신협으로 성장한 한라신협은 조합원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라신협은 처음 그 마음 그대로 지역사회와 조합원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언제나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조합원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한라신협 제주도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조합원들과 도민들을 위해 언제나 곁에서 한라신협이 함께 달리겠습니다. 작은 진심이 모여 소중한 꿈에 닿는 순간까지 소중한 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조합원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전장하여 소중한 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예약에 닿는 순간까지 소중한 꿈을 지켜드리겠습니다.